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1 친구들 이제 3월 학평 드디어 성공적으로 잘 치르셨죠? 일단 여러분들 이거 뭐 어떻게 이뤄지는지도 잘 모르겠고 시험에 대해서 두려움이 많았을 텐데 성공적으로 끝까지 다 완주한 친구들 모두 다 선생님이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오늘은 듣기 해설 강의 인데요 특히나 뭐 모든 영어 독해든 듣기든 여러분들이 좀 전략적인 이런 것들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까지 내가 인생에 있는 공부 영어 실력들을 다 이제 모두 모두 끌어다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답률이 생각만큼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방법으로 그리고 또 절평시대 아니니 그래서 너희들이 영어 뭐 손 났잖아 근데 시험이 쉬워진 게 아니라는 거를 지금 계속 수능에서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론 예전처럼 국어 수학 같이 막 할 수는 없을지라도 1,2학년 때 절평시대이니만큼 1,2학년 때 확실하게 공부할 때 제대로 기초를 쌓아놓는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1등급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일단 뭐 독해는 선생님이 따로 업로드를 이미 이제 했으니까 여러분 그거 내신 대비 겸 해주시면 되고 들으시면 되고 듣기도 학교별로 아마 그 내신 중간고사의 시험범에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해강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으니까요 집중해서 잘 들어봐 주시고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다루지는 않을게요 가장 많은 오답률을 보였던 7문제 5문제만 하면 또 좀 서운하니까 7문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에요 아 근데 이게 여러분들 그 멘탈은 털릴 필요가 없는 게 실제로 1번하고 이제 오늘 또 같이 진행하게 될 2번이 둘 다 똑같은 유형입니다 이 두 문제가 짧은 대화인데 전형적으로 오답률이 굉장히 높은 유형이에요 그리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원래 듣기가 그저 알잖아 듣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완벽하게 듣지 않아도 문제 충분히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니까 뭐야 이거 정신도 못 차리고 바로 1번 2번 이렇게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이 손 놓고 놓쳤을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선생님이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는 지금 1번하고 같이 하게 될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 잘 봐 여기 선생님 이제 바로 전략 들어갈 거야? 선지 반드시 먼저 읽어야 돼 왜? 지금 보시다시피 영어로 되어 있고요 문장이에요 단어가 아니에요 문장 절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읽지 않으면 너 이거 들어갈 대화를 듣고 이러고 있는데 뒤에 독해 풀고 있다 어디서 또 보고 들은 건 있어가지고 시간이 부족하니까 독해부터 듣기는 쉬우니까 이러다가 다 말린 거라고 그러니까 전략을 제대로 잘 짜야 돼 sorry 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냐면 발문이라 그래 처음 들은 친구도 있을 거야 문제를 읽어 대화란 말이야 짧은 대화야 이게 문제인 거야 순식간에 끝나버린다고 두 번 안 들려지거든 그래서 여자의 누구의?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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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해야 돼 누구의?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이다 그러면 너 대화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굉장히 짧아 제가 겁나게 짧아 어떻게 돼? 여자 남자 여자 빵 끝이야 여자 여자 여자라니까 여자 여자가 뭐라고 해야 되지? 여자가 하는 말을 잘 들어야 돼 왜? 남자의 응답이니까 넌 여자의 마지막을 들어야 되잖아 이해했지? 오케이 자 읽어 1번 미안 하지만 나는 아 왜 웃었냐고? 아 실제 대화에서 이런 거 가면 너무 웃길 것 같아 스페인이잖아요 일단 해석을 하면은 미안 하지만 나 혼자 스페인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거절하는 거죠 같이 가자 여행 아니야 나 혼자 갈 거야 너 싫어 이런 얘기고요 자 2번은 no 아니 나는 커뮤니티 센터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 복지 센터 문화 센터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화 센터의 수업을 듣고 있어 3번 응 너는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돼 왜? 너 두뇌를 위해서 4번 아 yeah you don't have to worry 맞아 너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 네 두뇌에 대해서 뭔가 두뇌에 관한 얘기도 나오나봐 그 다음에 well 나는 음 나는 스페니쉬 배우는 데는 그닥 흥미가 없어 좋아요 일단 배경이나 뭐 브레인 같은 데 나올 것 같고 스페인도 자꾸 빠짐없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어디에 여자의 말에 집중하면서 들으시면 돼요 자 준비되셨어요? Are you ready? 오케이 here we go 1번 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어 Grandpa, is that a Spanish book you're reading? Yes, I just started to learn Spanish You know learning a foreign language is good for your brain Sounds great Are you learning it by yourself? 어때 진짜 순식간에 딴 생각하다가 금방 끝나버리겠지? 오케이 자 여자가 뭐라고 했냐 한번 봅시다 아우 이거 할아버지 저 부모님이시네요 할아버지랑 소녀인가요? 할아버지 그거 읽고 계신 거 스페니쉬 책 아니에요? 그랬더니 어 나 방금 막 시작했잖아 외국어를 배우는 게 뇌에 좋대 이제 여자가 뭐라고 했냐면 Sounds great? 아우 정말 좋네요 아 실제로 우리 이렇게 대화 잘 안 하지만 일단 시험이니까 Are you learning it by yourself?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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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거 보면 이게 중요한 거지 아우 그거 독학하시나요? 혼자 공부하시나요? 아니 나 스페인 혼자 갈 거야 이거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혼자 공부하시나요? 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네 2번이 되겠네요 아니 나 수업 듣고 있어 되시겠죠?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돼 자 그 다음에 너버 2 2번에는 누구?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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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가 어떻게 되겠어? 남, 여, 남 세 번째 거 집중해서 들으시면 돼요 일단 선지갑니다 아우 맞아 내가 거기 가서 볼게 2번 서둘러 PE 요건 다 아시더라고요 체육시간이 곧 시작이다 서둘러라 3번 어우 좋은 생각이야 짐은 근데 사실 체육관이라고 하잖아 근데 지금 현대 영화에서 짐 많이 쓰잖아요 이거 그 피트니스 센터도 잘 안 쓰고 그냥 헬스장이라고 하면 돼 알았지? 짐이라고 쓰고 헬스장이라고 해석해 알았어? 그러면은 헬스장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 같아 4번 음 고마워 내가 어 이거 매우 매력적이다 I'll go to lost and found now The lost and found 이거 굉장히 관용적인 표현 이거 나중에 여러분 성인 공인영화 시험에도 되게 많이 나오죠 뭐야? 분실물 센터가 됩니다 아 고마워 나 지금 분실물 센터 한번 가볼게 뭔가 물건 잃어버렸나요? 자 5번 오케이 I'll return you tomorrow 내일 돌려줄게 좋습니다 같이 들어 볼게요 2번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아 듣고 나니까 그 선생님이 이제 다양한 어휘들 많이 쓰이는 거를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또 고1이었네요 짐은 고1은 그냥 체육관을 하는 걸로 여기서 P클래스 헬스장 뭐 안될 것도 없지만 우리가 이제 교육과정에서 기반을 했을 때 그냥 일반적으로 무난하게 체육관이라고 할게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제 바로 공인영화 시험 이런 데서는 바로바로 헬스장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분위기가 지금 보시면은 들으시면 알겠지만 4번이 굉장히 매력적인 오답으로 여러분들이 걸리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나 오답률이 굉장히 선택률이 높았습니다 자 지금 어떤 상황이었죠? I can't find my jacket 나 자켓을 지금 못 찾겠어 잃어버렸어 그랬더니 마지막에 남자가 뭐라 그랬냐면 Why don't you Why don't you 형광펜 뭐 하는 건 어때? 제안이죠 너 체육관 확인해 보는 건 어때? You were wearing it at PE class 체육 시간에도 그거 잊고 있었거든 잊고 있었잖아 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수업시간에 한 거니까 분실물센터로 가는 거는 좀 오바지 뭐다? 아 맞아 내가 거기 가서 한번 확인해 볼게 여기에도 없으면 분실물센터가 맞겠지 오케이 여기까지 그래서 이거는 조금 주의 깊게 우리가 생각을 해봤어야 될 것 같은데 선제를 미리 읽었느냐 정신이 없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순간순간 바로바로 넘어가야 돼 버리니까 지나가면 틱탁틱탁 시간이 더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희미해지고 우리는 기억이 굉장히 오류 착각을 많이 한단 말이야 이거는 딱 여기서 집중해서 들었어야 돼 자 그 다음 영원한 오답률 1위로 후보군인 금액 돈 계산입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눈에 말씀드리지만 1학년은 지금 3점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계속 요즘 트렌드가 수능 기준으로 했을 때 수능이 바뀌면 이제 천천히 2학년까지 내려오고 1학년까지 내려오는데 아직 1학년은 내려오지 않았네요 지금 현재 2학년 3학년 문제는 해강 보시면 아시겠지만 2점짜리 문제로 예전처럼 3점 참 어렵게 안 나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일단 멘탈이 털려요 금액 문제 자신감이 없는 거거든 할 수 있다라는 거 자신감 길러줄게요 얘도 확실한 패턴이 존재합니다 금액 문제도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근데 뭐니뭐니 해도 메모하면서 들으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게 다 일일이 기억해요 그것도 영어인데 힘들죠 그래서 살짝 살짝 메모를 빨리빨리 하는 습관 들으시고요 패턴은 무엇이냐 항상 맨 처음에 어떤 대상 대상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구매를 할 대상이 되는 거죠 그와 함께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것은 가격 하나의 가격이 제시가 되는 만큼 이 부분을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근데 이제 그 대상을 보통 하나만 살 때도 있겠지만 대다수가 복수 여러 개를 구매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총 가격이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걸 이제 곱하기로 계산을 하시면 되고 꼭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이제 할인, 디스카운트 원래 일반적으로는 최근까지는 정말 10%로 굉장히 픽스 고정되어 있었으나 계속 이제 재미를 붙이신 것 같습니다 수능도 수능에서 한 번 50%로 바뀌면서 이제 퍼센트는 조금씩 바뀔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다행히도 뭐 10%가 아니라면은 뭐 단순하게 진짜 몇 달러를 마이너스를 해도 되는지 그런 유형으로 생각하시면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결국 총 가격에서 몇 퍼센트 할인된다 요거를 준비를 미리미리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보시면은 지금 선지가 근데 5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막 디테일한 부분에 너무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수도 있지만 항상 모든 학년을 막론하고 그리고 여러분 10단위와 50 자 요거 요거 요런거 요것도 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한 번 강조할게요 15와 50 자 15 같은 경우는 15 15에다가 스트레스를 주시면 되고 그거를 이제 눈여기 들으셔야 돼요 근데 순간적으로 지나가면은 내가 어? 이거 뭐였지? 이게 헷갈릴 수가 있거든 이걸 기준이 없으면 50은 50 50 15 50 요거에요 우리가 사실 연습하지 않으면 힘들거든요 구별하기 요거 유념하시고 들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같이 한번 들어 볼게요 9번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지불할 금액을 고르시오 10 지구 10 10 10 11 10 11 11 12 20 11 11 originally $100 a pair, but they're 30% off now. That's a good deal. Let's buy a pair. Oh, there are shoe bags, too. Why don't we buy one? Okay. There are two kinds, a $10 bag and a $15 bag. Which one do you like? The $10 one looks good enough. Then let's take it. Is that all we need? Yes. Oh, here it says that if you're a member of this online store, you'll get $5 off. That's good. I'm a member. Let's buy them now. Okay. But honestly, I'm very careful, but I'm very careful about it. So, you know, if you're interested in this part, it's not going to lose. Right? This speed is faster. Then, if you're going to go 3, it'll be very fast. So, it's a little bit easier. This is a player that's good, right? 연습하실 때 조금 배수를 높여가지고 속도를 배속배속을 높여서 들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실제 수능에서도 너무 빨라서 못 듣고 이런 일은 없어요. 근데 사실 요거보단 조금 더 빠르게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자 역시 무엇이 바로 등장을 하느냐. 슈즈. 슈즈가 되게 귀에 꽂혀야 됩니다. 신발 새로 사려고 하나 봐요. 근데 이 둘의 관계는 누구냐. 아 이건 그냥 뭐 백그라운드로. 이 둘의 대화의 둘의 관계는 부부였죠. 부부고 폴이 아들인 것 같아요. 그죠. 폴 자기야 남편이 얘기하네요. 자기야 폴이 지금 새 신발이 필요한 것 같아. 그랬더니 와이프가 맞아 그게 for his feet이라고 했는데 뭐 이 이유를 내가 들을 필요는 없지. 가격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신발 나왔으니까. 그러면 한 어페어 한짝을 사자. 한 켤레를 사자. 한 켤레를 사자. 나 좋은데 알아. 그랬더니 how about these shoes? 바로 나오네요. how about these shoes? 이 신발 어때? they're originally $10. 10이 아니고 $100 a pair. 한 켤레 100달러인데 조금 1학년이라 어렵진 않은데 신박하게 나왔어요. 바로 계산을 해야 되네. 하지만 100달러라고 한 이유가 바로 쉽게 계산을 암산으로도 할 수 있게 나온 거야. 쫄지마. 쫄지만 않으면 돼. 다시 한 번. they're originally $100 a pair. but they're 30% off now. off 형광편에 봐. 여러분, 디스카운트는 또 퍼센트하고 이런 거는 익숙할지 모르겠는데 off 혹시 몰랐던 친구들 기억할게요. 이것도 off. 많이 쓰죠. 많이 써도. 그래도 내가 친절한 글쌤 아니야. 알려줬어요. 30% 이내래요. 할인이래요. 라고 했으니까 지금 얼마? 어. $70. 어. 그래. 그럼 한 켤레 사자. 거기서 안 끝나. 또 뭐가 나오지. there are shoe bags too. 신발 가방. 애기니까. 애기는 신발 가방 있어야지. 그랬더니 why don't we buy one? 이거는 사실 숫자 하나를 의미한다기 보다는 앞에 나와 있는 신발 가방 자체를 의미한다고 보면 되죠. 만? 그렇지만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겠죠. 그냥 하나. 하나 사는 게 어때? 오케이. 오케이. there are two kinds. 두 종류가 있는데 $10 bag and $15 bag. 이렇게 나왔네요. 또 $15가 나왔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15, $50을 좀 구분하기 힘든 친구들은 이 부분을 좀 반복적으로 들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10짜리랑 $15짜리가 있는데 어떤 게 좋아? 그랬더니 바로 뭐라고 그럽니까? 다행히도 귀에 쏙쏙 꽂히는 $10 원. 그래요. 하나. $10짜리 하나 사자. 그러면 보통 이렇게 할 때 싫어. 이렇게 붙어서 안 하거든요. 그냥 한번 가격 나면 끝이야. 그러면 플러스 10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러면 총 몇 달러? 80달러야. 80달러야. 됐어?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반드시 할인 있을 거라 그랬어. 아니다 하더라도 좋으니까 일단 집중해서 들어야 돼. 할인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많이 나와. 멤버맨의 회원이면 여기 뭐래? You'll get $5 off라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퍼센트가 아니야. 단순해. 오프야. 그냥 달러스 오프야. 그치? 그랬더니 남은 건 75달러. 이렇게 되겠네. 자, 정답 몇 번? 1번?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그 이건 굉장히 다양하게 막 자기 마음대로 다양하게 다 막 이렇게 써져 있는 걸로 봤는데 아무래도 아이고 아이고 아무래도 여기에서 30% 나오면서 좀 허허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지만 또 나름대로 투자자들이 배려를 해가지고 이제 100달러로 일단 기준을 잘 잡아 두셨기 때문에 멘탈만 털리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 여러분 연습 열심히 하면 충분히 다 맞출 수 있어. 그 다음에 충격적인 얘도 12번이 지금 오답률이 높은 유형으로 나왔는데 이것도 보통 너희들이 이제 조금만 숙지하면은 이런 거 안 놓칠 거야. 음 안 놓치는데 얘네는 어 수능 수준으로 공부를 미리 해놓는 것도 좋긴 해. 지금 이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았지만 보통은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나가게 되어 있거든? 아니 무슨 말이냐면 모델이 여기가 있잖아. 그러면 여기 조건들이 있단 말이야. 어 두께, 가격, 이런 특성 같은 거 이런 게 있는데 처음에 보통 1번 아니면 5번 하나씩 나가래야. 두께를 먼저 얘기해. 이걸 그리고 반드시 순서대로 예전에는 이게 막 섞여서 나왔어. 그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 당황할 이유가 없어. 그냥 순서대로 항목별로 나와주니까 처음에 이거 티크니스 하면 그것만 집중해서 들으면 되거든. 음. 그래서 보통 얘 1번 아니면 5번씩 하나씩 하나씩 나가래 되면서 보통 이제 가운데 이렇게 남게 되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해지면 되는 거니까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문제를 먼저 보면 남자가 구입한 운동 매트예요. 아, 매트에 관한 거다. 오케이. Here we go. 12번 다음 표를 보면서 대화를 듣고 남자가 구입할 운동 매트를 고르시오. Good morning. How may I help you? I'm looking for an exercise mat for home training. Okay. Here are our best-selling models. They all look nice. Are thicker mats better? Not really. But I think it should be at least 5mm for home trainers. I see. Then I have to choose from these four. How about this one? It's the most popular. It's too expensive. I don't want to spend more than $40. Out of these two options left I recommend this model with a non-slip surface. It keeps you from sliding around. Okay. Safety is important. I'll take it. 지금 1학년 문제라서 자꾸 수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정확하게 수능 항목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소거해가는 건데 이번에는 한 번에 두 개 이제 소거하고 빨리 끝나는 이게 이제 특징이었네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 여기 non-slip surface는 무슨 뜻이겠어? 미끄럼 방지지. 표면이 매트니까. All right. 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매트를 찾고 있어요. 베스트셀링입니다. 상품입니다. 그랬더니 남자가 Are thicker mats better? Are thicker mats better? 이것도 여러분들이 무방비 상태에서 듣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보고서 딱 대기를 하고 있으면 들릴 수밖에 없거든. 무방비 상태로 들으면 안 돼. Thicker mats better? 매트가 좀 두꺼운 게 더 낫나요? 그랬더니 여자가 Oh, not really, but 항상 벗이잖아. 그럼 이거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겠네. At least 5mm. 최소 그래도 5mm 정도는 돼. 밀리미터, 미터. 5mm는 돼야 되겠지라고 하니까 1번 탈락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2, 3, 4, 5번에서 남아있는데 두께는 됐고 프라이스로 빨리 눈을 돌리셔가지고 얘네 차이가 뭔지를 딱 보시면서 듣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걸 이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4개를 계산을 보여주면서 제일 인기있다라고 했더니 남자가 근데 It's too expensive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번에는 어디 쪽인지 예상은 되시죠? 이 끝부분이잖아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I don't want to spend more than $40. 40라고 그랬어요. 40. 그러니까 한 번에 두 개가 다가가.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이거 아니야? Non-sleep surface가 O냐 X냐 이제 요게 약간 또 헷갈릴 수 있었을까? 해볼까? 뭐래요? 이제 두 개 남았다고 친절히 알려줘요. I recommend this model. 집중해서 드려야지. 여기를. Recommend 한다잖아. With a non-sleep surface. 라고 했으니까 순간 헷갈리지만 않는다면 5로 있는 2번 이렇게 고르시면 잘 한 거야. 할 수 있겠지? 앞으로는 잘 하긴. 그 다음 오늘의 활용점정이죠. 마지막 문제들이 되겠는데 지금 13은 또 운 좋게 또 3점짜리인데 애들이 잘 맞았어 또. 근데 14번하고 13번하고 똑같은 유형이죠. 간접 말하기라고 하는데요. 뭐 거시적으로 보면 15번도 똑같은 유형인데 너희들이 봤을 때는 눈으로 봤을 때 약간 다르니까 그건 좀 이따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14번은 대화입니다. 대화고요. 남자의 마지막 누구의 마지막 말인가가 되게 중요하죠. 그 부분. 아까 우리가 좀 전에 풀었던 1, 2번 같은 경우는 짧은 대화고 얘는 이제 긴 대화입니다. 그렇지만 쫄 필요가 없어요. 어디를 잘 들으면 되냐면 남자가 마지막에 하는 말을 그러니까 처음 부분은 조금 힘을 빼고 듣다가 마지막에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거기서 해답이 다 나와요. 그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아까 했던 거랑 1, 2번 했던 거랑 같은 방법이고요. 얘는 특히나 선제가 더 길어요. 여러분은 멘탈 털릴 때쯤입니다. 지금 모든 문제를 전략 없이 강강강으로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래서 여기 이게 마지막 끝부분이 되면 집중력이 떨어져서 진짜 자칫 잘못하다 순간적으로 다 놓칩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선제 갑니다. 1번. 네가 맞아. 자, that's why. 밑줄. 자, 이거 독해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것은 왜 주어가 동사인지이다. 이따위로 하면 아무 자가 쓸모없어. that's why. it is why this is why which is why 모두 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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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내가 이 책을 골랐지. 2번. they make sense 굉장히 유용한 표현이죠. 일리 있다. 말 된다. 아, 일리 있어. I'll switch to one either, but 내가 쉬운 책으로 바꿀게. 3번. 오케이. 나는 뭘 고를 거냐면 다음번에는 베스트셀러에서 한번 뽑아볼게. 4번. 걱정마. 내가 읽기에 그닥 너무 많이 어렵지는 않아. 5번. yeah. 내가 책 클럽, 도서 클럽, 종아리에 내가 가입을 할게. 좀 더 책을 많이 읽으라고. 다 책 얘기네. 대충 느낌 오지? 오케이. 어디? 남자의 마지막 말이야. 잘 들어야 돼. 오케이. 시작.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What are you reading, Lily? It's a book for my English class, Dad. We have to read a book and write a review. Do you like the book? Well, I'm not sure. Frankly, it's too difficult for me. Why did you choose to read that book, then? It was on the bestseller list and it looked interesting. It's very challenging, though. Maybe you should try another book that suits your level. I know what you mean, but wouldn't I learn more from reading a difficult book? Well, what's the use of reading it if you can't understand it? 마지막에 함정 같은 함정이 있었나요? 보니까 이게 오답정 1이네. 1일 1장식과 문제야.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분영어 관계죠? 너 뭘 읽고 있니, 릴리야? 그랬더니 영어 시간에 필요한 책을 읽고 있는데요. 숙제가 있나요? 책 읽고 후기를 써야 돼요. 그랬더니 너 그 책 좋아하니? 확실치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말이 꽂히셨을 거예요. Frankly, it's too difficult for me. 너무 어려워요. 이게 꽂혔어야지. 다 안 붙들어도. 그랬더니 Why did you choose? 라고 했단 말이야. 뒤에 안 들어도 Why did you choose? 이 점은 충분하지 않습니까? 왜 골랐는데 그 책을?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 베스트셀러가 꽂혔어야지. It was a bestseller list. 베스트셀러에 있어가지고 재밌어 보여서. It's very challenging though. 근데 너무 어려워요. 힘드네요, 아빠. 아마도 You should try another book That suits your level. 이게 쉬운 단어 하나로 바꾸면 쉬운이라는 뜻이 되는 거지. 네 수준에 맞는 책을 다른 책을 골라라. 라고 제안을 이미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마지막 말의 분여관계니까 아무래도 아빠가 좀 교훈적인 도움이 되는 어드바이스를 많이 하는 그런 분위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Should 동그라미 하세요. 이런 게 또 우리가 잊고 있었던 시그널입니다. 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너는 책을 바꿔야 될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 방향이 거의 정해졌다. 라고 보시면 돼요. 틀린 말도 아니고 그랬더니 여자애가 반항 한번 해주죠.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Yo, but 싫어요. 이 얘기에요. 싫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가 흔히 너네 착각하는 거죠.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공부와 영어 공부도 마찬가지. Wouldn't I learn Wouldn't I learn more from reading a difficult book? 내가 어려운 책 읽으면 내가 좀 더 배울 게 많지 않을까요? 수준에 안 맞는 어려운 영어 수업을 듣는 거지. 예를 들면 너희 진짜 안 되거든. 생기초를 우습게 본다니네. 생기초가 1등급을 위한 시작이야. 꼭 필요한 내용들이거든. 예를 들면 선생님 강의를 얘기하면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빠가 Yeah, well 이럴 때는 자, 야 이러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What's the use of reading it if you can't understand it? 이 부분이 잘 안 들렸던 친구들은요. 제가 굉장히 천천히 발음해 주시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 구문이 조금만 길어져도 조금 쫄리는 친구들은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구문이 조금 약한 겁니다. 니 귀가 약한 게 아니고. 알았어? If you can't understand it. 니가 그걸 이해를 못하면 그 책 읽는 게 What's the use? 여러분 이런 걸 야, 너 수사 의무문이라고 들어봤어? 직역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이 얘기는 소용이 없다. 예컨대 수사 의무문은 이런 거야. Who knows? 누가 알아? It means nobody knows. 이거 아니야. 똑같은 거야. 야, 니가 이해도 못한다면 그걸 읽는 게 뭔 소용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내용이 여러분들 평소에 들었던 것보다는 조금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어가지고 그렇지만 아까 You should라고 했을 때부터 꽂이셨어야 돼요. 쉬운 거 읽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 아빠한테 설득을 당합니다. That makes sense. 아, 일리가 있어요. 아빠 말 돼요. 제가 쉬운 걸로 바꿀게요. 이렇게 5답류 1위는 이렇게 해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공부할 가치가 있는 스크립트였던 것 같아요. 우리 혹시 내신에 또 변형돼서 나오는 친구들은 참고해 주시고 각각 표현들요. 그 다음에 이제 15번인데요. 15번도 항상 5답류 5위 안에 들어가는 너무너무 많이 틀리는 유형인데 13, 14번은 대화입니다. 반면에 15번은 담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감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혼자서 막 얘기하면 주고 치고 받는 게 없어가지고 하나 놓치면 끝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만 이 유형이 생각보다 그냥 친절한 유형입니다. 왜? 맨 마지막 맨 마지막에 13, 14하고 똑같잖아. 근데 맨 마지막에 한번 얘가 말할 내용을 쫙 정리해줘요. 그건 놓치면 안 돼요. 끝장에 물론 앞에서 완벽하게 들었으면 상관없지만 맨 마지막에 In this situation 이런 문장이 빡 들렸다. 앞에 안 들었다. 그럼 끝난 거야. In this situation 이거는 안 들어도 돼. 이제는 그 앞으로 들었어야 되거든. 중반 이후부터 잘 들으면 돼. 근데 1번 선지 반드시 읽어야 돼. 이건 선지 안 읽으면 노답이야. 노답. Why don't we Why don't we 뭐뭐 하는 거 어때? 뭐뭐 하자. Find a cam on different dates. 뭐지? 다른 날짜로 캠프를 하자. 찾아보자. 그러니까 찾아보자. 다른 날짜로 한번 해보자. 그 다음 2번 Flyer 이거 무슨 뜻이? Flyer 우리나라는 속된 말로 찌랏이라고 하지. 주로 광고지는 얘한테 조금 어울리지는 않아. 진짜 한 장짜리 날아다니기 조그만 거 있지.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너는 일단 먼저 이 그래도 광고지라고 해줄게. 이 광고지에 그 캠프의 날짜를 확인해야 될 것 같아. 확인하자. 확인해라. 3번 너는 너는 부모님 허락을 받아야 해. 캠프에 합류하려면 캠프 같이 하려면 부모님 허락을 받아와라. 4번 How about ing 이거는 정말 빈출 표현이죠. Why don't we 하고 같아요. 뭐 하는 건 어때? Sign up Sign up 한번 뭐야. 등록하다. Sign up for the camp right now. 야 지금 당장 너 캠프 등록하는 건 어떠냐. 등록하라. 이런 얘기고 오바 Let's not go to camp this year. 올해는 가지 말자. 일단 캠프가 관건인데 마지막 부분 한번 잘 집중해서 들어보자. 오늘의 마지막이 아니구나. 이걸 듣고 16번 남았어요.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15번 다음 상황 설명을 듣고 베키가 클라라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클라라 클라라 and Becky go to summer camp together every year. They are planning to join one this year too. Today 클라라 gets a flyer for an interesting camp at the community center. She shows Becky the flyer and asks her to sign up for the camp together. Checking the dates Becky finds out that she has a family vacation during that period. When Becky tells 클라라 that she won't be able to join the camp Clara is very disappointed. So Becky wants to suggest to Clara that they look for another camp. In this situation what would Becky most likely say to Clara 잘 들으셨나요? 여기는 disappointed 여기가 꽂히면서 그다음 문장이 들렸을 것 같은데 왜 실망을 했을까요? 그녀는 이 앞부분을 못 들었어도 Clara is very disappointed 라고 한 다음에 설명해줘요. So 나왔죠? 여러분 So 중반 이유니까 여기 집중해서 들으셔야죠. So 이것도 독해 바이블 그러니까 여기 리딩 스케일에서 선생님 이거 시그널이에요. 이게 주제야. 결론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무슨 수를 써서 귀를 꽂았어야지. Becky 부터 이 문장 형광펜 해봐. 이게 정답 바로 추론할 수 있는 근거였어. So Becky wants suggest 제안하고 싶은 거야. Becky가 클레르한테 뭐라고 They look for another camp. 이거는 봐봐. 구체적인 날짜 이런 걸 설령 못 들었더라도 물론 앞에서 들었을 거 아니야. 편안하게라도 뭐 그거와 관련된 단서들이 있었다. 하지만 다른 캠프를 찾아보자고. 어? 다른 캠프를 찾아보자고. 그러니까 뭐야. 뭐겠어. 이거잖아 이거. 다른 날짜의 캠프를 찾아보자. 이거잖아. 이거밖에 없잖아. 맞지? 바로 나왔는데. 이렇게 풀면 되고.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는 아 이게 또 나 이해할 것 같아. 16번 오답이 지금 높은 이유가 어렵지 않았지만 높은 이유는 처음 느껴보는 이런 느낌? 느낌적인 느낌? 왜냐면 다문항이잖아요. 16번하고 17번하고 한 번 한 한 번을 들려준 건 아니지. 두 번을 들려주는데 자 잘 들어. 이거 두 번 다 듣고 있는 사람은 이거 완전 노답이야. 두 번 들려주지만 넌 한 번에 한 그걸 뭐라 그러냐면 한 방에 이제 두 문제 다 해결했어야 되는 건데 전략이 없다 보니까 또 17번은 어떻게 주워드린 게 있어가지고 다 맞춰주는데 16번은 내가 뭘 어디를 들어야 될지 막 우왕장하다가 끝났을 거야. 왜? 얘는 자 주제 동그라미 이거는 앞에서 또 한 문제로도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인 만큼 우리가 꼭 기억을 할게요. 첫 부분에서 끝나는 거야. 첫 부분을 주의해서 들어야 돼. 아니 생각을 해봐.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여러분 여자가 말을 해. 근데 독해도 마찬가지잖아. 주제 어디 있어? 선생님은 투투야. 근데 일단 중요한 건 첫 서론에서 오늘 이렇게 뭔가 담화 발표를 할 때 진짜 이거는 독해도 아니야. 책도 아니라고. 그러면 일단 오늘 사람들이 모여서 그 앞에서 막 얘기를 해줘. 아니면 리스닝을 해줘. 그러면은 당연히 오늘은 야 끝났어. 첫 부분도 첫 부분 중에서도 어떤 표현이 딱 나오냐면 오늘은 오늘은요 아니면 I'd like to 이런 거 뻔한 거 아니야. 이런 게 시그널이야. 제가 오늘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싶어요. 오늘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반드시 나와요. 이게 시그널이에요. 이거 놓치면 끝. 첫 부분에 나오겠죠. 당연히 마지막에 오늘은 뭐 이런 걸 나중에 얘기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자 어떻게 하라고 한 번 들려줄 때 첫 부분에서 주제 찾고 그 다음 문항에선 친절하게 언급을 쫙쫙쫙쫙 해줘요. 바로바로 끝나는 거 아니야. 뭘 이거 틀어. 맞는지 확인해 볼까요? 오케이. Here we go. 16번부터 17번은 두 번 들려줍니다. 16번과 17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시오. Hello, class. You must have heard of the proverb birds of a feather flock together. We all know what this proverb means because it's commonly used. Like this, there are many proverbs in which animals appear. Let's talk about them today. First one is When the cat's away, the mice will play. It is using the fun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animals. We can easily guess the meaning of this proverb. The weaker do whatever they want when the stronger are not around. The next one is Don't count your chickens before they're hatched. It's using a chicken's life cycle. From this proverb, we can learn the lesson that we should not make hasty decisions. Now, it's your turn to talk about a few proverbs like these. You may have already thought about one with dogs like every dog has its day. Let's talk about some together. 다시 한 번 듣겠습니다. 다시 듣지 않겠습니다. 자, 여러분, 조금 당황한 친구들도 있었을 수도 있는데, 특히 주제와 관련된 거는 아무래도 키워드인 만큼 본문에서 설명 앞부분을 놓쳤다 하더라도 계속 반복되는 어휘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출연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선제를 먼저 읽어야 되는데 안 읽었더라고요. 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문제 풀 때는 읽어주시고 보겠습니다. 자, 1번 속담이죠. 그런데 they have animals in them 이니까 여기서 여러분은 them은 problems 속담 안에서 동물을 활용한 다시 정리하면 동물을 활용한 속담들 이게 주제고 두 번째는 다른 속담들 다양한 다양한 문화권에서의 다른 속담들 그 다음에 3번째는 이거를 왜 이러시면 안 돼요. 주제나 제목일 때 선지가 WH 의문사가 나오면 이유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주어가 동사는 이유 이렇게 하시면 가장 매끄럽죠. 속담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 4번 중요성인데요. 동물 행동을 연구하는 것의 중요성 5번 무엇에 관한 이점이다. 가치관을 가르치는데요. 속담을 통해서 가치관을 가르치는 것의 이점 이런 거예요. 다 그럴 때 했나요? 만 우리가 이걸 보고서 집중해서 첫 부분을 집중해서 들으시면 수업이네요. 어떤 강의입니다. Hello, class. 안녕하세요. You must have heard of the proverb 가 분명히 들렸을 거예요. proverb 속담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이런 것들은 다 키워드가 들어간다라는 거죠. birds of a feather flock together. 유유상종이라고 하는 속담이죠. We all know what this proverb means because it's commonly used. 부담없이 그냥 들으시되 like this there are many proverbs in which animals appear 라고 해놓고 바로 let's talk about them. 되게 불친절한 수능에서는 이렇게 안 나와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proverbs하고 animals가 중요한 큰 틀을 이루고 있었고 설령 1학년의 경우 당황해가지고 못 들었던 친구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뭐라고요? 이런 연습은 되게 좋아해요. first one 하면서 이게 뭘 의미합니까? 예시 및 나열을 의미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언급은 제대로 잘 풀었잖아. 그럼 너네 잘 돌린다는 얘기야. 이게 지금 전부 다 17번 같은 경우에 동물이잖아요. 근데 계속 중요한 키워드가 problem에서 계속 계속 나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러 개 중에 나는 참고로 이거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금 보려는 게 아니라 꼭 다 정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기초적인 속담들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필수로 알고 계셔야 되는 기초 속담들이거든요. 여러분들 국어점수에도 도움이 되실 거고요. 계속 나와요. 여기 나온 여러 가지 몇 가지들이 제시된 만큼 여러분들도 좀 같이 읽어보시고 이런 거 아마 내신으로는 활용 되게 잘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마지막 속담이 선생님이 모두 다 명언드리고 좋은 속담들이지만 이게 정말 마음에 들어요. every dog has its day 뭔 말이에요? 지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 이 얘기는 누구나 자신의 행운이 가져다주는 날이 있으니까 결국 뭡니까? 우리도 영어 점수 빵 터진 날이 있거든요. 행운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여러분의 노력과 성실함이 일단 기초가 되어야 되겠죠.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가 항상 불행하다고 노력 안 하고 맨날 흥청망청 살다가는 좋은 날이 와도 잡지 못하는 게 이게 인생이거든요. 여러분 인생까지 노냈네요. 선생님이 그래서 여기 다양하게 나온 이런 속감들 좀 기억해 주시고 전부 다 근데 뭐예요? 개를 활용했다라는 아니 뭐래요? 동물을 활용했다라는 거 여기 이제 잡으시면 될 겁니다. 아직 그 뭐 유형 패턴 이런 것들이 익숙치 않아서 그 막 이거 뭐야 뭐야 하면서 정신없이 분명히 푸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 해강을 통해서 이렇게 전략을 잡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꾸준하게 성실하게 공부하시면 듣기는 누구나 만점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나 고일들은 잘 모를 거예요. 이게 이제 절평시대고 듣기는 뭐 원래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대다수여서 지금 이런 정담 충격적인 너무 충격적이야 충격적인 정담들이 나왔는데 다시 한 번 듣기도 전략이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반드시 거기에서 듣기에서 좋아하는 유형별 그 다음에 전략은 물론이고 어휘 그리고 구문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만큼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선생님 듣기강정 퍼펙트 리스닝에서 단 10강으로 여러분들 이런 거를 다 전달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진지 끌지 말라고 듣기 맨날 오래 잡고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핵심적으로 잘 공부하시면 반드시 듣기도 웃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면 응원할게요. 화이팅!